안녕하세요. 춘천세댁 안하영입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소리 질러! 벌써 3년째를 맞이하는 어쩌다 프로젝트는 어쩌다 보낸 사연이 노래가 되고 음원까지 발매가 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저도 시즌 2를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 노래로 축가도 부르고 무대도 서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답니다. 신청 방법은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1. 춘천에 관한 에피소드, 추억, 건강, 연애, 사랑 등 노래에 담고 싶은 사연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2.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끝! 참 쉽죠? 노래 부르실 때 무반주도 OK! MR도 OK! 작년에도 춘천시에서 주최한 축제에 저희 어쩌다 프로젝트 팀이 공연도 많이 했는데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시민들이 축제의 가수로서 참여도 하고 잊지 못할 경험 가득가득!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망설이고 있죠? 나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고 음원 뮤비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보자고! 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3! 너, 내 동료가 되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